형 저 오늘 차였어요 형 저 오늘 차였어요? 오늘 첫번째 곡입니다. 저 오늘 차였어요 초콜릿 야 이 놈아 심각하다고 나도 심각해. 진지하게 쳐줬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심각하다니라니 심각하게 쳐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첫 곡을 심지어 내가 오늘 피아노도 치기 싫은데 피아노도 쳐줬는데 야 이 정도 호의면은 감사합니다 형님하고 삼보일배를 해도 모자랄 망정 야 이놈아 심각하다고 라니 저런 적반하장도 저런 적반하장이 나 슬픈 노래 하나만 쳐주면 용서해줄게 알았어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나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나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너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나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저 섬경이 뭐야 나 슬픈 노래 하나 쳐줄게 내 단어 fury 하나 쳐줄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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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슬프다 아 슬프다 형 진짜 개웃기네? 방금까지 심각하다고 해 놓고 형 진짜 개웃기네? 저거 별로 안심각하구만 저... 에휴...참...네...